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 요셉 이야기. 꿈꾸는 자. 요셉은 17세 청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는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요셉 brought to his father their evil report. 악한 보고 evil report를 했다고 했는데 요셉의 고자질이 나쁜 보고였다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나쁜 짓을 보고했다는 뜻입니다. 17세 청소년인 요셉이 왜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밀고 했을까요?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했다는 것은 형들 몰래 비밀리의 아버지에게 밀고 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첩의 아들들의 목장으로 보냈을까요? 그래서 첩의 아들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요셉에게 보고하도록 비밀이 지시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첩들 간의 알력과 다툼이 자연스럽게 그녀들의 소생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심심치 않게 배다른 아들들 간의 갈등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배다른 아들들이 싸우면 애미들은 당연히 자기가 낳은 아들들의 편을 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가장 큰 걱정은 배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서로 우위있게 사느냐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야곱도 역시 하나밖에 없는 쌍둥이 형 애소와 화목하지 못하고 평생을 갈등 속에 살고 있었기에 자식들이 서로 의지하며 형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장 믿을 만한 아들인 요셉을 아들들의 작업현장에 보내서 잘 지내는지 혹시 누가 잘못하고 있지 않은지 보고 비밀리에 알려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해주는 명석하고 착하고 정직하며 장려성이 보이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편해라면 편해인데 야곱의 마음이 요셉에게 저절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고 라헬에게서 낳은 첫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이 있기는 하지만 베냐민은 야곱에게 라헬에 대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중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베누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야곱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요셉은 위로요 기쁨이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해함으로 다른 아들들보다 더 좋은 채색옷을 입히고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야곱의 편해가 아들들에게 눈에 확 띄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오히려 미움과 식이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목장에 와서 함께 지냈지만 형들은 요셉을 보면 쉬쉬하고 말을 하지 않았으며 요셉을 따돌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과연 무조건적으로 요셉을 편해했을까요? 그냥 안쓰럽고 안되보여서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실상 요셉은 꿈꾸는 아이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본 이유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보다 아버지와 더 친근하게 지냈으므로 분명히 많은 이야기들을 야곱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실상 야곱이 가장 편하게 대화를 하고 특히 하나님의 장작권에 대해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들은 요셉이었다고 봅니다. 야곱은 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 형에게 장작권을 빼앗았지만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로를 타며 원치 않게 라반의 계략으로 4명의 여자들을 통해 배달은 아들들을 낳아 그야말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이 없다는 속삼처럼 야곱의 가족사는 매우 우애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딸 디나의 강간사건 레위와 시몬의 세겜학살사건 유다의 일탈과 루벤의 서모 근친상간 라일의 죽음 등으로 야곱의 노년은 매우 불안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라일이 낳은 매우 총명하고 눈이 맑고 지혜와 꿈이 많은 요셉에 야곱은 모든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까지 이삭이 살아있었다는 고증이 있습니다. 나이를 따진다면 요셉이 17세에 이삭은 168세라고 합니다. 애선은 이미 아버지 이삭의 땅을 떠나 독립하여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고 야곱은 이삭이 죽을 때까지 모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유난히 아버지를 잘 따르고 순종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늙어서 앞을 볼 수 없고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이삭 곁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삭은 할아버지를 잘 따르고 수종을 잘 드는 요셉에게 아보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이야기,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아버지 야곱이 이루어야 할 장작권에 대한 꿈을 전해들었고 조상들의 꿈을 이루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매우 특별하게 보았고 요셉이 장작권의 꿈을 성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은 그저 얄미운 고자질쟁이, 미운 놈,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는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서 이 내용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꿈 이야기로 보면 요셉이 형들을 제치고 가문의 족장이 되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보이는 게 없이 교만하고 방자하다고 여기고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요셉의 대화를 보면 형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하거나 물에 방자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말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너무 이상하고 묘해서 잊어버리기 전에 형들에게 말을 했는데 매우 간절하고 겸손하게 형들에게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형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꿈을 다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 재차 말을 하자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주었더라. 요셉의 빈번한 꿈의 도발은 형들을 매우 신경질 나게 했습니다. 시기하되 질러스 엔듀어스 라는 말은 형들이 요셉을 매우 부러워하면서 시샘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형들도 요셉의 생각이나 말이나 비전에 대해서 매우 부러워하고 두려워했을 것이며 그로 인해 또한 미워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단지 요셉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정직함이나 성실함 꿈과 이상에 대해 매우 두려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시기 질투하며 미워했는데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서열별로 하면 끝인데 마치 야곱과문의 장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매우 거슬렸고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과 갈릴리를 오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표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매우 미워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단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세가 메시아와 같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두려움과 위협감을 느껴서 시기 질투함으로 미워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거하려고 한 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에 대한 위협감 때문이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가진 세상의 육체적인 기득권을 버려야 하고 세속적 욕심에 위협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의와 공평, 은혜와 공율, 사랑이 편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육체적인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꿈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간직해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요셉이 종종 꿈이야기를 하면서 엉뚱한 말을 했지만 야곱은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는 것은 요셉의 꿈이야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왜 야곱은 요셉의 꿈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실상 야곱도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애서의 장작권을 속여 빼앗아 바탄아람으로 가기 위해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져서 잠을 자려고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보였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의 여와의 음성을 들었는데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실 것이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일어나 그곳을 배댈 하나님의 집이라고 읽었고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에게 울려드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주시면 다시 배댈로 돌아와서 돌기둥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야곱은 평생 그 꿈을 잊지 못하고 여와의 약속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배댈의 꿈을 야곱이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까지 배댈의 돌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을 삼지 못했고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작권을 속여서 빼앗은 결과가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든 것이었나 하고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장작권을 얻은 결과가 겨우 이런 것이라면 그렇게 잔궤를 부리며 바득바득 장작권을 차지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장작권을 빼앗기고도 얼마나 남자답게 통크고 대범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장작권에 연연하지 않는 에서는 세일산 넓은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여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사냥과 여자들과 인생을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산 너머 산이고 고생과 수고와 험한 세월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장작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일들이 다 험한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바라던 신세계가 열리고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인생을 더욱더 활기차고 즐겁게 호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하니 산 너머 산이여 강 건너 강이고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며 온갖 세상의 일이 거치는 장애물처럼 되어져서 고난과 역경이 많으니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마음대로 활개치며 살다가 죽을 걸 하고 후회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던 중에 요셉에게서 자신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꿈과 소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장작권의 꿈과 소망을 요셉이 이루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매우 흥분케 하고 고무시킨 것은 두 번에 걸쳐 요셉이 꾼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에 야곱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한단 말이냐 하고 난색을 표했지만 속으로는 이놈 봐라 내가 젊었을 때 품었던 꿈을 요셉 네가 꾸고 있구나 하고 속으로는 대견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잡히지 않는 무지개를 쫓아 가다가 지쳐서 낙심하고 풀이 죽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꿈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많은 꿈을 꾸었고 꿈이 많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꿈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인격자가 되겠다는 꿈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세파에 부딪히고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품었던 꿈들은 다 부서지고 인생에 대한 회한과 피로감만 남게 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소리치고 부정해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꿈이 아니라 신기류를 따라 사막을 걷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꿈과 소망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꿈과 소망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며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쓰러져가는 장자의 꿈 속에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장자의 꿈을 꾸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를 또 세상적인 꿈을 꾸다가 실망 낙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예수님에게서 듣고 우리 영혼은 소생하며 잃어버렸던 꿈이 다시 되살아나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 받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천국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